평균 전세 기간이 한 8년이 약간 넘거든요. 우량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일도 없이 꼬박꼬박 월세를 내주게 된다면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아주 든든한 백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접근이 천 원 단위로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스타벅스 입주 건물을 사드릴 여건이 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건물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스타벅스 건물의 수혜를 누리는 방법이 없을런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 책을 산다고 해서 벼랑간 서울 시내 건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책을 읽어보셨을 때 가장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임대인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예비 임대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투자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스타벅스를 투자를 해보자는 주식을 사보자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스타벅스 건물에 투자를 해보자는 걸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스타벅스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주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주 가운데는 주식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주식회사에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데 그 주식회사가 상장사라면 더 주식에 접근하기가 쉽겠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중에 상장사인 풍산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장이 있어요. 그 풍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훗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따라오는 현금 배당 가운데 일부는 스타벅스의 월세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실제 임대 수익으로서는 얼마나 가치 있냐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투자 수단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런 흐름 흐름을 쫓다 보면 저에게도 소액이지만 스타벅스 건물주에 다가가는 단계를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스타벅스 분당 서현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펀드예요. 미래세에서 운영하는 공모펀드인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천 원 단위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스타벅스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약간 부동산 펀드 내지는 리치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임대료나 그런 컨셉처럼 배당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약간 간접 투자하는 방식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입주 투자가 중장년층한테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좀 스타벅스가 든든한 노후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단순히 스타벅스가 우량 임차인이라서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최소한 계약을 얼마나 맺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평균 전세 기간이 한 8년이 약간 넘거든요. 이건 글로벌하게도 똑같아요. 글로벌에서도 8.7년 정도로 스타벅스는 장기 임차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 최고 최장기는 20년짜리 전세 기약도 있어요. 사실 20년 동안 그리고 최소한 8년 동안 이런 우량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일도 없이 꼬박꼬박 월세를 내주게 된다면 이거는 중장년층이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아주 든든한 백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얘기를 좀 나아가서 드려보면 사실 중장년층이 스타벅스 건물을 온전히 다 스펙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덩치가 큰 것도 있거니와 그 연령대로 들어가면 자산을 좀 분배하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자산을 분배하게 되면 스타벅스가 원하는 최소한의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사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최소한의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경기 안성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상가 8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스타벅스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8개를 하나씩 잘라보면 그 임대인 한 명이 가진 공간이 8평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아까 저희가 말했던 스타벅스 매장의 평균 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8평이면 거기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12분의 1 정도 된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거기서 좌절을 했다면 그분은 스타벅스 건물주가 못 되셨을 텐데 이런 비슷한 스펙을 가진 이들이 뭉친 거죠. 그래서 평균에 가까운 공간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이제 임대료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당장 상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자본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임대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컨대 사모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펀드를 통해서 스타벅스 임대인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소위 강남의 사모님들이 하는 거액의 계획 같은 형태의 운용되는 자금이 있을 텐데 그런 자금을 펀드화 시켜서 조금 더 제도권으로 가져와 보면 그걸 통해서 건물주가 되고 그 건물을 통해서 스타벅스 임차하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아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임대인들 얘기를 한번 끝으로 드려보고 싶은데 가장 어린 임대인은 7살짜리 그래요? 진짜 원조 금수조네요.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1925년생이시고요. 이 둘의 나이 차이가 90년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7살짜리 임대인 얘기를 왜 했냐면 태어나면서 금수조였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7살짜리 금수조에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말한다면 저희는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7살 임대인이 어떻게 자산을 증여를 받았는지 그 증여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 자산가들은 어떻게 그 증여를 미리 결정을 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운영하는지를 한번 따져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가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단계단계를 한번 밟아가 따라가 보면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힌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언젠간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책은 숫자로서 존재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숫자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좀 가독성이 떨어질까 봐 최대한 배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좀 개괄적으로나마 이 스타벅스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이 뭐 계약 과정에서 정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다 개별적인 것이고 그 개별적인 사정을 떠나서도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방금 7살 임대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들으면 딱 뭐 이렇게 완전 날 때부터 금수전에 하면서 약간 체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의 이전이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또 부자들은 어떻게 또 재산 관리를 하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지 진짜 내 꿈은 스타벅스 건물주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단순히 내가 바로 건물주가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동적으로 돈을 모아서 조합 형식으로나 아니면 펀드 형식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역시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나가시다 보면 정말 스타벅스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재욱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